지난 5일 경북구미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와 주민의 진료비를 회사 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구미 염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진료비를 회사 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구미케미칼 측은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난 만큼 보험료로 주민 진료비를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주민이나 근로자는 구미케미칼 직원 서모 씨를 포함해 모두 220여 명에 이릅니다. 한 명당 진료비는 4만 원으로 총 800여만 원입니다. 구미시 박세범 과학경제과장은 이 사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불산 누출사고 때와 성격이 다르다며 사고 가해자 측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